그래서 한번만 그런 나한테 자신감만 있다면 난 성공할 거야. 일단 한번만 서보자.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군요. 네. 한번만 해보자. 그래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6개월 코스로 성인반으로 들어갔다가 갔는데 첫 작품이 이제 한여름밤에 고툼이라는 역할이 있거든요. 목공 역할. 그걸 해서 핀 조명을 처음에 딱 봤는데. 이거다.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. 어떤 느낌이다. 신내린 느낌. 계속 떨리는 거. 그래서 그때 아 죽어도 좋아.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아. 돈 못 벌어도 좋아. 이 길이 왠지 4개 같은데. 어떤 그런 전율 같은 거. 네 전율 같은 게 왔습니다. 네가 다 죽어도 좋아. 이야. 그래서 바로 이제 거기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저기 연극 유학과를 지원하죠.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 서른 한 살 정도 되신 거예요? 네. 서른 한 살의 대학으로. 그러니까 늦각기 대학이에요. 네. 근데 왜 오디션을 이렇게 안 보러 다니고 대학을. 저기 대학을 나와야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줄 알았고. 아.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. 아. 미안하기도 하셨으니까. 뒷바라지는 못 해줬지만 기회가 다 한번 가라. 아. 거의 최고령 입학하신 거 아닙니까? 최고령입니다. 첫 수업 때 제가 더블 많이 있잖아요. 더블 버튼. 대학이니까. 네. 대학이니까 구두 신고 이렇게 딱. 이렇게 딱 갔는데. 애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. 아 이거 아니라고. 그때 약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때거든요. 교수님이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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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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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. 학교 다닐 때 벌써. 다음 준비하는 작품이 있는데 꼭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?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. 아니요. 제가 감사하죠. 그게 딱딱해이에요? 그게 딱딱해이지. 이야. 그렇구나. 그게 김혜수 씨와 한 편. 뭐요. 사진표 씨와 한 씬인데. 그거 한 편이면 빵 뜰 줄 알았어요. 아 딱딱해. 예. 그 다음에는 어디서 뭐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? 서울로 올라와가지고. 오시원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 계통을 좀 알아야 되니까. 네. 보조 출연 잠깐. 아 보조 출연하시고. 예. 덕수군 가면 수문장 교대식 있잖아요. 예. 빠밤. 네. 그거 하셨어요? 네. 그것도 4개월 정도. 아 그래요? 이 약간 지금 힐링캠프가 약간 생활의 살인 분위기예요. 하하하하 그래요? 예. 느낌이. 다 할 줄 아시고. 키가 작으니까 수문장 역할은 안 줘요. 제일 끝에 키 작으신 분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. 속옷 들고 속옷 이렇게. 본인 어떤 엄마 남지 않은 머리숱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건? 맞아요. 그 이 머리숱 때문에 캐스팅이 된 겁니까? 하하하.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프로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. 아 돌리는 거. 네 프로필. 근데 학교 동생이 프로필 없이 이 바닥은 할 수가 없다. 힘들다. 네 힘들다. 알려야 된다 일단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로 큰 맘먹고. 프로필 만들었어요? 프로필을 만듭니다. 한 40만 원 정도? 오오오오.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. 경력. 경력. 닥터키. 하하하하. 영웅아 닥터키. 딱. 그게 단 거지. 그 다음에. 핵시기사 뭐. 그런 거 안 쓴 거. 그 다음 특기 적잖아요? 네. 특기. 총검술. 총검술. 수류탄 뭐 이래서. 네. 어차피. 아니. 그냥 전쟁이만 노렸구나. 네. 그런 것도 있고. 그랬는데. 돌렸어요 사람들한테. 그 처음으로 이제 돌렸는데 처음. 어. 정말 연락이 왔다. 아 광고회사 치면 신문. 어머. 알목체 광고. 알목체 광고. 바로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게. 그게 있다 없으니까 저런 모자를 이렇게.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랬던 거 같아. 치면 이랬던 거 같아. 이렇게 있다가 벗어서 이렇게 이렇게. 하하하하. 근데 그게 이제 처음 했는데 백만을 주신 거예요. 우와. 아 그래. 두 배로 걸 됐네. 네. 그래서. 그래서 그 돈을 또 가지고. 다시 프로필을 또 찍고. 와. CF 오디션. 네. 계속 틀리는 거죠. 그 이후로 계속. 계속 CF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죠. CF 한 번 맛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속. 하루 찍혀서.